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1년 12월에 출고된 2012년식 현대 그랜저 HG LPI 렌터카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26,000km 레드 색상 차량이구요 LPG 차량이에요 요즘에 기름값 굉장히 비싼데 연비가 좋은 LPG 차량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드 색상으로 랩핑을 해놓은 것 같구요 차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앞좌석, 뒷좌석, 핸들 열선도 정착이 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226,213km 내비게이션 정착, 버튼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통풍시트, 오토홀드기능, 전자파킹기능, 뒷좌석 전동커튼기능까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이고 뒷좌석 커튼, 바닥은 코일매트 이쁘게 정착을 해놨구요 블랙박스는 2채널로 정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네요 미끄럼 방지, 전동시트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너무 좋네요 성능기록부 보시면 조수석 쪽에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금액은 54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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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